우와 엄청난 코스를 한번 내려왔어요 원래 이쪽으로는 저쪽 찻길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 가지고 걷기가 그래서 갈까 말까 했는데 여기도 미국인 친구들이 저기 사진 찍고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야 같이 가자 그래 가지고 내려왔는데 쟤들도 길이 몰라 길 모르는데 그냥 내려왔어 내려왔다니 내려오다 보니까 저 뒤쪽으로 또 저 친구들 저기 지금 저 친구들이 두명이 또 쫓아왔어 와 그래서 길을 만들었어요 이야 엄청난데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하나도 안 불구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런식으로 아무도 안탄 사면이라서 딥 파우더가 한 1m 쌓여 있는 것 같아 한 50m 정도를 아주 재밌게 아주 신나게 달렸어요 50m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쭉 내려오는 건데 이제 백헌치리가 원래 이런 식이니까 어이 무척이나 좋았는데요 이야 루슨추 제가 루슨추 한 20번은 더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쪽 길에 처음 일로 한번 내려와봤네요 다음번에 일로 와도 될 것 같아 다음번에 루슨추 백헌치리 오실 분 있으면은 저 같이 여기 달려요 여기 최고네요 짱이에요